이어서 복직의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정부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입주자의 여건에 맞춘 특화형 매입 임대주택 3천 가구에 대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특화형 매입 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한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올해는 공모 가구 수도 지난해보다 1,000가구 늘리고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건강부와 협업해 더 많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주택과 고령자 특화 주택이 이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왕과 제주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340가구를 공모합니다. 고령자 특화 주택은 건강과 돌봄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계가 편리한 수도권, 광역시와 33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1,000가구를 공모합니다. 복지태비 뉴스 박고은입니다.